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의 이야기 이기한의 흔적의 역사 101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100회가 지나가고 1회를 하는 기분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김양미 기자 때문에 화면도 좀 나오고 그래야 빛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얼굴이 잘 안 돼서 신비주의가 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미 기자가 전부 다 캄프라스 해줄 것 같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건 그거고요. 지난주 100회 때 이제 모정왕능 발굴을 얘기를 했잖아요. 고대사의 브렉박스를 넣은 아주 중요한 발굴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룻밤 사이에 아주 그냥 쓱싹 해치운 졸속발굴이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이번 주에 이제 발굴 이야기 이제 그만하고 다음 이야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한 1450년 만에 모습을 덜어내신 분이잖아요. 백제 문영왕이. 문영왕이 과연 어떤 분이고 또 어떻게 거기 묻혔는지 또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1450년 만에 현연한 문영왕 문영임금님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주제 정도 되겠네요. 네.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유물들을 뭐 청소하듯이 아주 쓸어 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이제 나온 유물이 좀 총 몇 점이나 됐었나요. 그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108종의 3000점이라고 요점이라고 그랬는데 금제 뭐 관장식 그리고 이제 금관이죠. 금관 장식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금 귀걸이 은 팔찌 그다음에 금제 은제 허리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사실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옛날 그 뉴스 라이브러리 보면 옛날 신문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제 옛날 신문들이 어떻게 보도했나 보니까 정말로 이게 화보로 이렇게 쭉 나왔는데 굉장히 대단하게 이렇게 막 발굴하고 쓸어 담는 뭐 이런 장면도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런 것 중에 보면 이제 청동 거울도 있고 문자 그림으로도 막 장식된 그런 거에서 아주 대단한 유물들이었죠. 그래서 이 유물들을 과연 어떻게 하냐 하룻밤 사이에 이제 이렇게 쓸어 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로 다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주박물관이 당시에는 한 80평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목조 단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유물들을 이제 보관하고 관리하고 뭐 이럴 능력이 사실 없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서울로 이렇게 문화재를 옮긴다고 했을 때 공주 주민들이 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정부가 그 당시에 이제 유물 정리 보존처리 위해서 서울로 이성해야 된다. 그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제 사실 알렸는데. 네. 네. 그리고 이제 2, 3년 뒤에 공주박물관이 다시 이제 새롭게 지어서 완공이 되면 다시 이제 옮기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공주읍이었는데요. 그 음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죠. 뭐 만약에 단 한 점이라도 서울로 갖고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큰 일을 치르겠다 가만 안 있겠다 해서 이제 농성까지 받았다는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럴만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조사 단원들 그렇고 이제 그 관계자들이 테러 위협까지 받았다 그러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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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는 이 박물관 뜰까지 이렇게 돌이 막 날아오고 그러는 상황이었다 그럽니다. 그래도 뭐 당국이 주민들을 좀 설득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나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국무총리가 김종필 씨였거든요. 김종필 국무총리 우리가 흔히 이제 저희가 어릴 때는 김종필 하면 국무총리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당시에 또 이게 고향이 또 부여거든요. 공주하고 또 가깝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향이 그래갖고 철석같이 약속을 한 거죠. 서울에서 연구가 끝나면 반드시 공주로 고의 모셔오겠다. 박물관이 새롭게 이제 만들어지면 반드시 이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고 또 당시에 또 발굴했던 김원영 선생 그때 당시에 국립박물관장이었는데 이제 그 출토해물 중에서도 가장 낡은 금동신발을 가져와서 이게 이거 봐라 이거 잘못하면 썩는다. 빨리 가서 고쳐야지. 여기서 고칠 수는 없다. 빨리 가서 고쳐올 테니까 좀 이해 좀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받아들였네요. 네. 그래서 이제 공주시민들 동의 아래서 7월 16일 날인데 새벽에 무장경관의 호유를 받고 이제 공주를 출발해서 아침에 이제 한 10시 가까이 돼서 9시 40분쯤에 덕수궁 당시에 중앙박물관이 있었던 중앙박물관에 도착을 한 거죠.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유물을 당시 박정희 대통령한테 좀 보여줬다면서요. 뭐 다 보여주지는 않았을 텐데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금제 유물들 중요한 거면 추려갖고 아마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해프닝을 보면 금제 유물 보여주니까 이 대통령이 굉장히 신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막 왕비의 문양 왕비죠. 왕비의 팔찌를 들고서 이게 진짜냐 승군 맞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휘어보기도 하고 그래갖고 뭐 엄청나게 하여튼. 아이고 문화재인데 큰일 날 뻔했는데요. 네. 그래서 그 김원영 선생이 나중에 그 회고록을 보면 당시에 문화공부부 장관이었던 윤주영 지금 문화체육부 장관도 하고 뭐 그거죠. 역할이. 따라갔었는데 순간에 이제 가슴이 철렁했다 뭐 이런 회고를 보였는데 그 사실 뭐 대통령이 뭐 뜨거운 과정을 보이는 건 좋은데 이것이 갖다 준 거는 아부였는지 진짜 뭐 그건 참 알 수 없는 일이죠. 지금 같으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인데요. 그게 뭐 사실 뭐 대통령만 그 뭐라고 지금 나무랄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취재도 그렇고 발굴도 그렇고 사실 다 졸석이고 막 엉망이었잖아요. 그 대통령한테 사실 그 당시에 대통령이 어떤 그런 거 보면 뭐 뭐라 그러나요. 한 임금 같은 그런 느낌도 막 주고 그래갖고 뭐 그런 부분이었어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지난주에 이제 무령왕릉 발굴 과정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발굴 자체를 좀 정리를 하면 어떤 의미로 이제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무령왕이라는 분이 그 제위가 임금자리에 있었던 것이 501년서부터 523년까지입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그 발굴 자체가 그 왕릉을 발굴했다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수수께끼 우리 고대사라는 게 사실 수수께끼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사기에는 기록이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백제라든가 고구려라든가 신라에서 썼던 그런 역사서가 있었잖아요. 네. 고구려 같은 경우는 뭐 유계가 있었고 뭐 뭐죠 또 백제에도 있었고 신라에도 있을 때 고웅이 있었다는 뭐 이런 기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록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역사서가. 남아있질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수수께끼 가득 찼던 그런 고대 백제사 그다음에 이제 주변국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사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런 그 해답의 실마리를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일단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무령왕릉은 사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아서 도굴 같은 이런 하를 입지 않은 왕릉이라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그 왕의 이름 그다음에 출생 사망연대 뭐 이런 뭐 그런 저간의 사정을 딱 기록했던 지석이라든가 혹은 뭐 매지석 같은 것도 이제 발견이 되고 뭐 그런 그러니까 묘지 같은 것도 발견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엄청난 의미를 지닌 건 거죠. 이렇게 묻힌 사람이 정확하게 밝혀진 고대의 임금의 무덤 자체가 사실 무령왕릉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무덤의 주인공이와 이제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거기 나온 그 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물들을 가지고 이제 그 상국시대를 편연할 수가 있다는 거죠. 편연이라는 거 이제 그 다른 고분에서 나온 무슨 유물 자료라든가 그런 걸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기준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그래서 다른 지역이나 신라나 고구려나 이런 데서 고분에서 이제 유물이 나오면 그 문영왕 출토품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대가 확실하니까. 그래서 비교 분석을 해서 아 이 다른 고분들의 연대도 이게 좀 추정할 수 있는 비교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네. 이 글자를 새긴 지석이 나온 것도 아주 의미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상국사기를 쓴 게 이제 언제 썼냐면 고려 때 썼지 않습니까. 김부식이 썼는데 굉장히 오래 뒤에 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국사기 백제 봉기의 내용이 맞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 문영왕의 이름이 이제 사마라는데 그 사마왕이라는 이름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로 아 이게 상국사기록이 맞는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그 단정원을 지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당시에 또 이제 어떤 장례 제도라든가 또는 역법이라든가 음향오행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 거죠. 네. 이 무령왕릉에서 나온 명문 지석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네.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 사마왕 문영왕은 523년 5월 7일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약 27개월 후 내년 525년 8월 12일에 대묘 그러니까 이 왕릉에 안장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왕이 523년 5월에 죽었다라는 상국사기 백제봉기 문영왕조 기사와 이제 정확하게 맞다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혹시 다른 명문도 있었나요? 그 이 몇몇 명문 중에서 이제 눈에 띈 것은 다른 한 장의 지석 앞면에 있었는데 이 지신 그러니까 토지신한테 이 땅을 사서 이 무덤을 만들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매직권 그러니까 땅을 샀다라는 그런 그런 어떻게 보면 토지계약증명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지석의 뒷면에 보면 왕비의 묘비 묘지 그러니까 왕의 어떤 왕비의 생애와 죽음 이런 것들을 기록했던 그런 것들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네. 이 땅을 샀다는 증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매직권이나 뭐 왕비의 묘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매직권이 아까 뭐냐면은 죽은 문영왕이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토지신한테 이 땅을 사서 무덤을 조성했다는 내용인데 중요한 건 또 이게 매직권 석판 있잖아요. 석판 위에 오수전 90매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수전이라는 게 중국돈이죠. 뭐 임금이 무덤을 만들 때도 땅을 이렇게 간장하는 신한테 땅을 샀다 뭐 이런 거를 증명하는 형식의 문서를 만든 거고 뭐 그런 형식을 아주 취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임금의 무덤이지만 그래도 이제 토지신을 노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렇게나마 땅 파고 이러면 안 되니까 형식적이나마 땅을 이렇게 샀습니다라고 이제 신고하는 그런 거겠죠. 뭐 돈을 뭐 굳이 뭐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런데 거기다 또 오수전을 넣었잖아요. 90매를 넣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을 지불한 거죠. 그것도 되게 흥미로운 그런 발굴 성과잖아요. 토지 매매 대금으로 이제 90매를 집어넣은 거죠. 네. 재밌는데 이 왕비에 아까 묘지도 있었다고 했는데 묘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우리가 묘지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무덤을 가면 옆에 왜 그 사람의 생애라든가 뭐 공과 공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과는 물론 안 쓰지만 나쁜 점은 안 쓰겠죠. 어쨌든 이 죽은 사람의 행적이라든가 자손의 이름이라든가 뭐 나고 죽은 때 이런 것들을 기록한 글이 이제 묘지라고 하는데요. 네. 원래는 이 사기라든가 돌에 새겨갖고 무덤 옆에 묶거나 뭐 그렇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무령왕이나 왕비의 묘지석이나 이런 걸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장자의 직위라든가 이름 사망 연월일 장래 연월일 묘지의 위치 이런 것들이 적혀있는 거죠. 네. 아까 무령왕의 지석은 좀 말씀해 주셨는데 왕비의 묘지석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네. 역시 무령왕보다는 한 3년 정도 뒤에 돌아가셨어요. 526년 12월에 백제 국왕 태비 그러니까 왕비가 수명을 다하셨고 그리고 서쪽 땅에서 빈서를 차린 다음에 2년 3개월 뒤인 529년 2월에 시신을 옮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도 아까 무령왕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묻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장래를 왕비 장래도 그런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왕왕하고 왕비의 묘지석하고 매직권을 이렇게 보면 그걸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거든요. 무령왕의 경우는 523년 5월 7일에 돌아가시고 3년상을 치르려고 27개월 동안 감회장을 했다가 525년 27개월 뒤에 8월 20일 날 장사를 지내서 무덤에 모셨다. 이렇게 내용이고요. 왕비의 경우는 남편이 죽은 다음에 3년 뒤에 그러니까 526년에 12월에 돌아가셨고 그걸 서쪽의 땅에 잠깐 빈서를 차리고 27개월 동안 마찬가지로 빈서를 차린 다음에 529년 2월 12일에 다시 이쪽 무덤으로 옮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뭔가 기록이 아주 세세하게 잘 적혀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 무령왕이라는 분은 과연 어떤 분이었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501년에서 523년. 해수로 이제 23년간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긴 세월이죠. 당시에는 이제 왕이니까 돌아가셔야 바뀌거나 선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한 23년이면 뭐 그럭저럭 많이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강사인 두 번이나 더 바뀌었으니까요. 약간 무령왕이 임금이 된 게 501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 풍납동에 도읍지를 도통 한성백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 한성백제랑은 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한성백제가 이제 망한 게 우리가 이제 475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성백제의 개로왕이 그 당시에 우리가 잘 배우는 고구려 장수왕 공격으로 패해서 비참하게 돌아가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백제가 이제 도읍을 공주로 옮긴단 말이에요. 굉장히 비참했던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북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전성기를 이뤘던 게 사실 백제였거든요. 네. 저희가 뭐 배울 때 백제의 최전성기는 근초고왕 때 이렇게 배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70년 초반에 고구려의 고구고왕을 죽이고 전성기를 이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좀 광개토두왕이라든가 장수왕의 공격을 견디다 못해서 이제 고구려가 북방에 싸우다가 그걸 다 이제 대충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남하작전을 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격을 견디다 못해서 이제 475년에 결국 이제 한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풍납동일 때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때 한성이 함락됐을 때 백제는 진짜 패닉상태에 빠졌겠네요. 네. 사실 기록에 보면 죽은 괴로왕의 동생이 이제 문주인데 문주왕인데 신라한테 위기에 빠지니까 신라한테 1만의 원병을 청해갖고 이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 다정 그 중에 한성이 함락했다는 비보를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주왕은 그런 소식을 듣고서 형이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다른 대신들 보필을 받아서 웅진 그러니까 공주 천도를 단행을 합니다. 뭐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신라가 보내도 1만 명 이런 것들이 이제 든든한 배경이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백제의 웅진 시대가 열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75년에서 이제 부여로 다시 갔던 538년까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만 백제가 쉽게 제기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한성을 상실한 거는 굉장한 큰 저의 실적이잖아요. 타격이죠. 그다음에 권신의 바로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신하들이 뭐 그때 들끓고 있었고 왕권이 굉장히 실추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정정 불안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문주왕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거의 병관자평에서 해구의 이제 바로를 통제하지 못해서 시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해구라는 대신이 문주왕의 아들 그리고 13살에 불과했던 삼근왕이라는 사람을 옹립을 하고 이제 국정을 농단을 하거든요. 뭐 그러면서 그러다가 다시 또 뭐 해구가 또 제거가 되고 또 일련대 그 삼근왕 역시 또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동성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시 그 왕이 오르는 거죠. 네. 백제가 되게 정정 불안을 겪었는데 이 동성왕이라는 왕은 좀 저희가 들어본 임금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0대 후반에 이제 등극을 했다는 건데 기록에 보면 이제 담력이 뛰어나고 이제 백발백중의 명사수였다 이렇게 나오고 네. 그럼 나름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탕평책을 써서 써서 뭐 신흥세력을 등장시켜갖고 이제 옛날 세력하고 균형을 맞추고 뭐 이랬다는 거고 그 동성왕 시대 490년이나 495년의 어떤 대신들의 구성비를 보면 뭐 사씨라든가 해시라든가 찬씨라든가 이런 신구 귀족들에 굉장히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건데 이렇게 보면 사씨 해시 찬씨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런 성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제성이 거의 없어지고 지금 남아있는 건 거의 신라성만 남아있는 거죠. 고구려성이나 발해성도 거의 없잖아요. 아 그렇네요. 아 그러면 이제 동성왕이 그 정도 약간의 뭐 이런 정책들을 폈으면 나라 형편은 좀 나아졌나요 그러니까 이제 말년이 뭐 늘 문제가 되는 거죠. 처음에 자라다가 초지일관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게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동성왕도 사실 계로왕의 전철을 받는다는 건데 이게 이제 계로왕도 사실은 궁시를 막 새로 짓고 호화롭게 져갖고 이제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토목공사를 굉장히 버리고 이러는 거니까 민심이 위반하는 거죠. 왜냐하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자꾸 뭐 이렇게 토목공사 하게 되면 뭐 사대강 막 짓고 이러면 뭐 좋겠습니까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신뢰들을 자꾸 이렇게 고압책으로 다스리고 막 그랬다는 거죠. 굉장히 반감을 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인사 문제에 불만을 품었던 백가라는 인물이 자객을 보내서 이제 사냥을 하고 있던 동성왕을 찔러요. 그래서 이제 중상을 입고 한 달 만에 그 동성왕이 죽습니다. 501년이죠. 501년 12월에 죽습니다. 무령왕이 501년에 제의했다고 했으니까 사실 그러면 이제 무령왕이 그래서 동성왕 뒤를 잇는 거군요. 네. 그랬습니다. 상국사기 무령왕 그 지기절을 보면 이름이 사마 혹은 융이라고 했으며 키가 팔척이고 눈매가 그림 같았으며 인자하고 너그러워서 민심이 따랐다라고 평합니다. 그러니까 무령왕이 이렇게 아주 헌원장부였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무령왕이 이렇게 임금이 됐을 때는 좀 나이가 있는 편이었다면서요. 불혹입니다. 40살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늦게 왕이 올랐으니까 사실 기다렸다는 듯이 1472로 일을 처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동성왕을 죽인 백가를 이제 반란을 일으키니까 몸소 군사를 이끌고 토보를 하고 황복을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백가를 잡아서 그냥 또 백강에 강에다 던져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러는 거죠. 네. 이 동성왕이 시해당하고 또 백가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 와중에 무령왕이 또 임금으로 등극하는 이런 과정 자체가 약간 한 편의 드라마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우는 무령왕이 아버지 동성왕을 시해한 어떻게 보면 정변의 주모자가 아니냐 혹은 배후 조종자가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동성왕 만련의 실정이 있었잖아요. 정치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꼬투리 삼아서 사실 백가를 살짝 충동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가로부터 왕을 죽이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싹 왕이 오른 건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뭐냐 자기가 이제 등극을 하니까 한 달 만에 한때는 이제 이렇게 하수인이었던 백가를 백가한테 이제 임금의 시에 책임을 싹 뒤집어 씌워갖고 그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핀치에 물린 백가가 반란을 일으키고 또 이제 무령왕이 이때다 싶어갖고 또 이 백가를 잡아서 강에 던지는 뭐 이런 팽시킨 게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소설 같은 얘기가. 네. 그런 해석도 뭐 하나의 드라마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 역사라는 게 너무 이게 드라마틱한 건 게 또 그질마 같은 느낌이 들어갔고요. 네. 네. 진실은 잘 모르는 거지. 그 당시에 우리가 안 태어나왔으니까 모르는 건데. 어쨌든 무령왕강의 경우는 이제 백가의 반란을 진압을 했으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은 거죠. 그렇네요. 직접 출범해 봐서 역적의 몸을 뱉고요. 정치적 입지를 이제 찾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또 40살이지만 왕위에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동성왕 이래로 이제 비대해졌던 신진 귀족들 권한을 좀 통제를 하면서 왕권을 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이 무령왕이 한 20여 년 직위를 했다고 하셨는데 무령왕 시대의 백제는 좀 나라 형편은 어땠나요 괜찮았어요 네. 25대 왕인데요. 평가가 나쁘진 않았다 그럽니다. 뭐 민심안정 부국강병책 그다음에 뭐 활발한 대외교류 뭐 이런 식의 어떤 정리가 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주척도를 놨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성왕 때 좀 민심 위반됐다는 거는 가뭄이 막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식이라고 하거든요. 서로 먹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서로 남의 자식을 잡아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자기 자식은 못 먹잖아요. 차마 아무리 굶어 죽어도 남의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아주 비참한 현상을 나타낼 때 우리가 남의 자식을 잡아먹었다 상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게 될 정도로 도탄에 빠졌는데 그 동성왕은 수수방관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무령왕은 이제 창고를 열어서 민심을 잡고 또 재방을 쌓고 또 떠돌아다녔던 유민들 먹을 거 살 게 없으니까 떠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거지가 되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가 됩니까 서울역이나 이런 데 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귀농시키고 뭐 이런 정책을 폈다는 거죠. 네. 자립책을 해준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이 무령왕은 나름대로 정치를 잘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네요. 네. 뭐 40살에 지기로 했으니까 뭐 준비된 임금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보면 이 당시에 이제 굉장히 정치를 잘했다는 거는 불구대체는 원수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괴로왕을 죽이고 그랬으니까 고구려를 또 압박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 그때 당시에 이제 왕조가 남쪽으로는 이제 남쪽으로 양나라가 있었거든요. 중국 양나라 그다음에 저쪽으로는 외국 그다음에 신라 이런 데하고 아주 깊은 관계를 맺는데 어떻게 보면 그 무령왕 같은 경우는 당대 어떤 세계화국제화의 기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당시에 어떻게 누란의 위기에 빠졌던 조국을 반석에 올려놓은 어떻게 보면 국가 중흥의 영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운영왕 같은 경우는 521년에 양나라한테 국소를 보냅니다. 중국 양나라에. 네. 네. 이제 우리가 고구려 때문에 옛날에는 굉장히 약해졌었는데 다시 이제 고구려를 연파해서 다시 강국이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국소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까 얘기했듯이 운영왕 지석 첫머리에 보면 영동대장군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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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그랬잖아요.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 이렇게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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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 영동대장군이라는 게 뭐냐면 중국의 양나라가 백제가 이제 아 너네는 이제 강국이 됐구나라고 인정을 한 다음에 그래 내가 자코를 내려줄게 자기를 줄게 하면서 영동대장군 하고 이제 자기를 책봉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그 무령왕 지석 내용 중에 무령왕의 죽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붕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주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사실 붕이라는 게 천자의 죽음 그러니까 황제의 죽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이 무너진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붕자가 하늘 산이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산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천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하늘이 무너진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표시하는 말이 있는데요. 사자 졸자 종자 훙자 붕자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 죽을 사자를 쓰고 아니면 졸 졸했다 죽었다 뭐 종 마무리 졌다 이렇게 쓰지만 제후가 죽었을 때는 훙을 쓰고 훙 그다음에 천자가 죽었을 때는 붕을 쓰거든요. 이게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나름대로의 또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임금이 죽으면 이제 훙이라고 쓰겠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백제가 당시에 붕을 썼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백제가 어떻게 보면 내심으로는 황제곡이다. 주체의식을 이뤄주는 의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아까 바로 앞서 말씀하신 게 지석의 천머리에 양나라가 이렇게 어떤 지기를 책봉해가지고 영동대 장군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본인을 이렇게 천 황제처럼 표현한 거는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석을 보면은 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왕은 제후를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제후국을 나타내잖아요. 이 자체도. 황제가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동대 장군이나 자코가 언제 받았냐 하면 몬영왕 21년이니까 21년에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나라에 사신을 보냈을 때 양나라 부재한테 받은 자기인데 이 대장군이라는 직책이 사실은 양나라로 보면은 이품 벼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 그럼 뭐 사대주의 아니야 뭐 그거 뭐 대장군 자리 하나 받고서 뭐다가 그렇게 그것까지 썼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대라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역사서를 보면은 동아시아의 어떤 국제적인 관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사학자죠. 두 개 이병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국에서 오늘날 같은 경우는 명예학위라든가 명예회원 명예훈장 받는 그런 뭐 감각이 아니었겠냐. 이렇게 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제후를 뜻하는 왕칭호를 쓴 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것도 사실 복잡합니다. 왕칭호라는 게 사실 중국에서도 옛날에는 그냥 군주에 대한 고전적인 최고의 호칭이에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춘추 시대까지는 왕의 칭호도 천자 그 황제 정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천자라고 그랬는데요. 거기도 왕을 칭호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제후는 공이라 그랬거든요. 공 이런 곳 자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 시대에 들어와서 제후국들도 이제 왕을 칭했는데 사실 중국에도 황제라는 말을 처음 쓴 거는 진시황이거든요. 진시황 때 이래서 이제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덕은 사망을 겸하고 공은 오제보다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뭐 사망으로 따지면 뭐 황제도 있고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중국에서 이제 뭐 성인으로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망의 황자하고 오제의 제자를 칭해갖고 이제 황제라고 했던 거죠. 그런 다음에 자기는 황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제후나 이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왕으로 이제 격화가 된 거죠. 그리고 사실 황제가 자기를 부를 때 짐이라고 부르잖아요. 짐. 네. 짐이 뭐 어쩌면. 드라마에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왕은 과인 뭐 이렇게 부르는데 짐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시황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부를 때는 짐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이제 조고가 그렇게 얘기를 해 주는데 설명을 해 주는데 조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조짐이 있다 뭐 이런 말이. 조짐이 있다는 건 조짐이라는 말은 아직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어떤 뭐 이렇게 느낌이 있다라는 건데 황제는 얼굴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얼굴이나 이런 형태를 보이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조짐을 보인다 이래서 그 의미에서 짐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황제가 자기를 부를 땐 짐이라고 부르는 거는 아 나의 얼굴도 보지 말고 나의 존재 자체를 그렇게 말끔하게 할 필요가 없다. 황제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재근 존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도 용어 하나도 이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구구한 해석이 있어가지고 골치 아파요. 그런 것들이. 네. 말씀을 들어도 어려운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그러면 이제 무령학능의 또 축조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전축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벽돌로 쌓은 무덤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우리가 뭐 전축분이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어려운데 벽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이 자체가 이제 당시에 중국 양나라식 묘제라는 거예요. 무덤 형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석이 아까 얘기했듯이 오수전이 90매가 있었다는 건데 바로 그때 양나라가 523년에 주주한 동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523년에 중국에서 만든 동전이 바로 백제에 건너왔다는 얘기네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무령왕이 523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만든 돈이잖아요. 그 해. 그러니까 신권이죠. 그러니까 새돈이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토지신한테 주는 건데 옛날 헌돈을 줄 수는 없겠죠. 지금 생각해봐도 그런 빳빳한 지폐로 놨겠죠. 그러니까 그 지폐가 그 당시에는 동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돈이 뭐 종이로는 안 했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서로 왕비가 죽었던 뭐 526년에 그걸 놨다 손 치더라도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네. 3년에 6년에 몇 개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돈의 전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그것이 교육이 얼마나 활발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중국이랑 교류가 엄청 활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당시에 그 중국측 자료가 있는데 양서 백제전을 보면 백제가 양나라한테 공장 그러니까 기술자 그다음에 화사 화가들을 이런 인원의 파견을 요구했다. 좀 보내주세요라고 요구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류가 활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무령왕이 이렇게 안치되었던 관이 목관이었다고 하는데 이 목관의 재질은 또 일본산이라면서요. 네. 나중에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요. 그 무령왕이 안치됐던 관이 재질이 일본 남부에서만 자랐던 금송 이런 거라고 이제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것이 그 나무학자인데 박상진 교수라고 이분이 이제 공주박물관 수장과에 있었던 그 무령왕릉 11개 나무 관제가 있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조사를 했더니 모두 일본산 금송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같이 보관됐던 작은 나무조각 에서 이제 삼나무가 검출됐는데 이 삼나무도 일본에서만 자라는 나무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금송이라는 건 좀 독특한 나무인가 보죠. 그 일본의 그 남부지방에서만 자라는 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썩지 않고 습기 많은 그런 장소에 쓰더라도 오래 견딜 수 있었다 이래서 목관으로서는 굉장히 최상품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아주 고급 관리라든가 임금 황제 뭐 이런 사람들 천왕 이런 사람들의 관제로만 쓰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무령왕이 안치된 목관 제재를 일본산 금송이라고 이렇게 했으면 국내에서는 좀 논란이 됐을 것 같기도 한데 좀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가뜩이나 이제 무령왕의 출자에 관련된 그런 논쟁이 끊임없이 이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 출자는 또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출자 그러니까 뭐 나올 출에다가 날 출에다가 스스로 자자 이거 무령왕의 근본이죠. 그러니까 조상이 누구냐 누구의 시냐 이런 거죠. 그 논쟁은 사실 굉장히 끝나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 이 삼국사기를 보면 무령왕은 동성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계로왕의 아들이거나 혹은 뭐 이 계로왕의 동생인 곤지의 아들이다 뭐 이런 일본서기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팽팽한 그런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백제와 일본의 연관성을 좀 생각해보면 아키토 일왕이 좀 본인이 계속 나의 조상이 백제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최근까지도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2001년에 이제 68회 생일을 맞이했었는데 아키토 일왕이 공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무천왕 그러니까 일본이니까 뭐 천왕이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불러주면 되는 건데 제위가 781년에서 806년이거든요. 간무천왕의 생모인 화시부인이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속일본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인용을 하면서 그래서 한국과 깊은 인연을 느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어. 일왕의 말은 좀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뭐 속일본기 기록이 사실이라 그러면 빼도박도 못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790년 2월에 간무천왕이 백제왕은 나의 외책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거든요. 또 이런 해석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럼 우리 천왕이나 일왕이나 그게 다 백제계 아니야. 그럼 뭐 천왕도 별 수 없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조상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있는데 한풀 꺾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일 양국의 조상이 같으니까 식민지배에도 괜찮았던 거 아니야. 그것이 뭐냐. 일선 동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이 같은 뿐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지곳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경계해야 될 그런 노릇입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 무령왕과 무령왕비가 돌아가신 이후에 장례를 바로 치른 게 아니잖아요. 거의 3년상을 치른 뒤에 이렇게 새로 다른 묘지를 찾아서 묻혔다고 하는데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그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왕이나 왕비가 죽은 지 27개월 정도 후에 묻었다 이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적혀 있잖아요. 지석이라든가 묘지에.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죠. 시신을 그러면 어떻게 썩이지 않고 썩지 않게 보관할 수가 있었나 여름을 놔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1996년에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옛날 통화도 하고 그러는데 이한상 선생이라고 지금 대전대 교수인데 당시에 그 공주 정지산 유적을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한상이라는 분이 약간 이제 좀 밝혀난 게 있어요. 이 정지산 유적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무령왕비가 무령왕비가 죽은 다음에 27개월 동안 모셨던 빈소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뭐냐면 추정을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예사 당시 지금 교수님은 이 정지산 유적이 어떻게 무령왕비가의 빈을 장례 치르기 전에 모셨던 빈소라는 걸 어떻게 발견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구조를 보니까 유적이 구조를 보니까 이제 나온 건데 그 해발 한 67m의 구릉이었다는 거거든요. 산 자체가. 그러니까 되게 얕은 산이죠. 그게 보니까 정상부를 보니까 이제 평탄한 이렇게 학교 운동장처럼 했는데 중심 건물 터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그 건물을 이렇게 지으려고 그러면 방도 많고 뭐 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의 하중을 뭐 지켜주는 그런 어떤 기둥이라든가 초석 이런 것도 없이 그냥 45개의 기둥이 이렇게 3열로 쭉쭉 이렇게 박아난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내부 공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식 건물이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 이런 건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뭐 따로 방 만든 것도 아니고 부엌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과연 무슨 의미인가라고 했는데 생각하다가 이제 아 이게 문영왕릉에서 발굴했던 그런 지석 그런 명문 뭐 묘비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린 거죠. 그 명문의 뭐 내용을 보고 뭔가 해석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거기 보면 이제 매직권을 샀다 그랬잖아요. 문영왕 왕 임금이 돌아가신 다음에.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신지의 땅을 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지. 신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십이간지의 신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에 해당되는 땅을 샀다는 거고요. 왕비 묘짐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526년에 왕비가 죽은 다음에 일단 유지. 아까 얘기했던 서쪽의 땅이거든요. 유지는. 유지는 서쪽의 땅이고 신지는 서쪽의 땅. 유지보다 약 30도 정도 남쪽. 서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방위로 따지면 십이간지를 방위로 따지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지의 같은 경우는 서쪽 완전 서쪽 정서쪽을 얘기를 하는 거고 유지가 정서쪽의 땅을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문영왕릉의 경우는 신지의 땅을 구입했다는 건데 그거는 서남쪽 유지보다 한 30도 각도로 밑에 땅을 샀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왕비 묘짐을 보면 왕비가 죽은 다음에 일단 유지. 그러니까 서쪽의 땅에 완전 정서쪽의 땅에 빈소를 마련했다가 27개월 뒤에 왕릉으로 서남쪽의 땅인 신지의 땅으로 합장을 했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묘지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건데 이 묘지에 나온 빈소의 이치를 가지고 지금 뭔가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풀이를 해주시면 정확하게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신이라는 건 십이간지의 원생인 거잖아요. 유는 닭이잖아요. 그런데 방위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유지는 서쪽이고 신지는 그 서쪽에서 30도 남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남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해야 되냐면 왕궁이 어디냐면 공주의 공산성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왕궁에 서서 왕궁을 기준으로 보면 간단한 거죠. 왕궁 기준으로 보니까 원형왕릉이 있었던 것이 서남쪽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신지죠요. 그게. 그다음에 이제 완전 서쪽을 보니까 정지산이었다는 거죠. 그게 유지였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왕궁터를 기준으로 가서 정지산 유적이 무령왕비에 무령왕비가 죽인 다음에 시신이 약간 이제 27개월 동안 보관되어 있었던 그 빈소 자리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가 이제 왕궁터에서 보니까 정확하게 서쪽을 보니까 이제 정지산 유적인데 거기 건물도 보고 일상이 이상하고 그러니까 유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무령왕릉 신지 거기를 보니까 무령왕이 딱 자리에 잡고 있으니까 이거는 기록이 맞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결국 이 526년에 이제 32살의 나이로 돌아가셨거든요. 무령왕비가 네.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우리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실례죠. 네. 이제 서울. 이즈 이즈. 맞나요? 워이에요? 다운이에요? 같은 나이인데요. 같은 나이요. 아주 꽃다운 나이 요절을 했잖아요. 무령왕비가. 빈전이. 27개월 동안 있었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화 건물 가운데다가 왕비의 시신을 모셔두고 27일 동안에 조문기에게 문상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27개월이란 기간이 짧지 않은데요. 시신이 이렇게 썩지 않고 괜찮았을까요? 여름만 해도 한 두 번이나 계절이 지났을 텐데요. 네. 이제 일단은 뭐 보니까 흙으로 된 벽체는 없었다라는 게 이제 일단 구조상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둥 사이로 공기가 통하도록 배를 했을 것이다 라는 게 하나 있고 또 2층일 수도 있다 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는 얼음 창고 얼음을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당시 어떻게 얼음을 거기다 보관을 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발굴자가 나옵니다. 김길식이라는 발굴자가 나오는데 이 양반이 이제 유적지에서 아주 중요한 발굴을 해요. 그러니까 구덩이를 하나 발굴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약간 얼음 창고 같은 느낌을 준 거예요. 구덩이를 이렇게 파보니까 진흙덩어리가 두껍게 깔려있고 목탄이 막 깔려있고 지푸라기 막 깔려있고 솔가지가 막 쌓여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을 보니까 또 배수로까지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 조건들을 좀 갖추면 이거를 얼음 보관 창고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금강이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겨울철에 금강이 얼음을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저장을 한 게 아니냐. 그리고 얼음이 녹지 않도록 집이나 솔가지 이런 것들 그걸 어떻게 보면 본행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빙탄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는 목탄 이런 걸 쌓아두고서 이제 구덩이 상부를 완전히 덮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쭉 밑을 보면 배수로 가 있는데 얼음이 녹으면 배수관을 통해서 이제 경사가 약간 졌는데 소형 구덩이가 쭉 해가 배수로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제인들 같은 경우는 고였을 거 아닌가요 찬물이. 그런 걸 또 이제 식수로 이제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그러면서 이제 신선한 이 뭐 이렇게 물 이런 걸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조문객을 접대했을 거 아닌가. 그런 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얼음 보관 창고도 신기한데 이 주장 자체가 아주 신선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러면 그렇게 보관한 얼음을 왕비의 관이 또 이렇게 놓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이제 구조물에 그 왕비의 관 밑에 약간의 또 구조를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이제 얼음을 딱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얼음을 밑에다 놓고 부패하지 않게 놓고 그다음에 왕비의 시신을 그 위에다 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한 2년 27개월 동안 이게 이 조문을 받았잖아.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과연 뭐 뜬그름 잡는 얘기냐 기록이 있냐 이렇게 보면은 삼국지 동의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위서 동의전이니까 우리 쪽이죠. 우리 쪽 기록을 보면 사람이 여름에 죽으면 모두 얼음을 채워둔다라는 그런 부여. 부여 쪽에 상장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후한서를 봐도 우리 쪽 건데 전부 시신의 아래에다가는 얼음을 담은 빙반을 두어서 시신의 부패를 방지했다. 그런 기록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삼국사기라든가 뭐 이런 데를 봐도 이 얼음을 저장하겠다라는 기록이 있고 또 빙고를 관리했다라는 뭐 그런 기록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백제의 기록을 보면 선왕의 유고를 노지 그러니까 이 맨땅에다가 모아두었다. 그리고 그 후에 곽을 만들어서 장사를 지낸다.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결국 이거는 3년 상이나 27개월 상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27개월 동안 이렇게 그런 장례를 지내는 그런 것 자체가 기록에 좀 보면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그림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좀 나을 것 같아서 브로그라든가 단행본을 보면 더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문영학룡 발굴들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스토리거든요. 이걸 가지고도 소설이나 뭐 드라마를 엄청 써도 될 것 같아요. 역사라는 게 어차피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이런 발굴이 또 엄청난 발굴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지만 또는 새로운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좋을 수 있겠는데 사실 발굴은 신중해야 되는 거고요. 발굴 자체가 이제 맨날 얘기지만 파괴 것잖아요. 그리고 이런 내가 이 문영학룡하고 딱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새로운 사실이 나와던 논란이 많기 때문에 사실 졸술방굴하면 끝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고 문영학룡 발굴이 이제 그런 사실을 말해주는데 하여튼 뭐 좋은 발굴이 또 불가피한 발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발굴 자체는 좀 신중해야 되는 거고 30 몇 년이죠. 40년이 넘었나요. 그 발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새로운 타산지로 삼아가지고 교훈을 삼아야 될 게 많다는 거를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